2013년 미국 텍사스 한 평범한 가정에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소파에 잠들어있던 조엘의 딸 사라 건축일을 하는 아빠 조엘은 일 때문에 늦게 집으로 귀가했죠 이게 semester까지 집으로 귀가했죠 이것은 수많은 일정에서 일어나면 테이블의 일정에서 철기시켰어요 인가에 대해 이렇게 써요 저는 이런 일을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이 제 발제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혀 봤어요. 제품이 좋아지요? 언니, 이거... 이거 진짜... 근데... 뭐... 아니, 아니, 아니... 오, 하하하. 아... 어디서 돈을 받았지? 혈액이. 저는 혈액이 혈액이 혈액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 ... ...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라는 조엘의 동생 토미에 전화해 잠에서 깨고 아빠를 찾아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아까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죠. 거실에서 다시 아빠 조엘을 발견하는 사라. 사라, are you okay? 예? 예? anyone come in here? no, who would come in here? don't go near the doors, just stand back there. dad, you're kind of freaking me out. what's going on? it's the Coopers. some ain't right with them. I think they're sick. what kind of sick? jimmy? dad? honey, come here. come here.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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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warning you! oh my god! j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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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가 통주돼 국도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여기도 차가 꽉 막힌 상태 여기도 한 방금 여기도 한 방금 우리가 보내고 계시네 뭐지? 천천히 말해 가야 해 젠장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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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뵈지? 여기가 어디서 어디서 뵈지? 어, 나... 우리 못끼리 여기, Tommy! I CAN'T FUCKING DRIVE THROUGH THEM! THEY'RE BACK UP THERE! THEY'RE BEHIND ME, TOO! THERE, THERE, THERE! HOLD ON! GO! LOOK OUT! b έχει! 너물~! 얘기하 merit~! ulent군! 쩔 Där! 걔ondoκぁ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Dad? I'm here, baby. I'm here. Come on. Give me your hand. What is it? My leg hurts. How bad? Pretty bad. We're gonna need to run. God. Keep us safe. Hold on tight. Okay. 이후 사고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사라를 안고 조엘은 토미와 함께 도망치게 됩니다. 혼돈으로 가득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도시를 뚫고 가려던 조엘은 이상한 광인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He's dead. Jesus. Move it! Get to the highway. What? Go! You got Sarah. I cannot run them. Uncle Tommy? I will meet you there. Hurry! Daddy, we can't leave you. Father! 호미가 문을 막아주는 사이 조엘은 사라를 안고 군인들이 있는 고속도로 다리로 향합니다. It's okay, baby. We're safe. We're safe. Hey, we need help. Stop. Please. It's my daughter. I think her leg broke. Stop right there. Okay. We're not sick. We've got a couple civilians on the outer perimeter. 아버지, 뭐하고 Uncle Tommy? 우리는 당신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자. 선생님, 여기가 작은 여자친구. 하지만... 네, 선생님. 누군지, 우리가 그냥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냥... 젠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아니요. Sarah? 움직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냐. 가뿐지 casa. 새로운 마음을 들고 sticks. 알겠습니다. 빨리 가뿐지 사이다. 알겠습니다. Sarah? 안 마에. 안 마시기 바랍니다. 안 마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을 이유로 인간을 숙주로 아는 정체불명의 동충하초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WHO는 백신의 개발에 실패했으며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혼란을 틈타 모종의 쿠데타로 연방재낭대응국과 군이 권력을 지고 미 연방의 모든 주의의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이에 파이어플라이어라는 무장단체가 등장했던 소식이 흘러나온 후 2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보스턴 격리구역에서 조엘은 테스라는 동업자와 밀수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테스는 거래를 하고 오던 중 조엘과 테스의 무기들을 돌려주기 싫었던 로버트가 보낸 일당에게 습격을 받았고 조엘과 테스는 로버트를 찾아 복수해주기로 하죠 상당수의 생존자들은 경찰 및 군인들이 엄격히 생활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격리구역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죠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른 구역으로 가려는 그 순간 파이어플라이어에 습격이 시작되어 돌아가기로 하는 조엘과 테스 감염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미 생존에 노려낸 진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 로버트의 일당들도 차례차례 해치우며 도망가던 로버트를 만나게 됩니다 로버트는 조엘과 테스의 무기들을 파이어플라이에 팔아버렸다고 말하죠 로버트의 일당은 로버트의 일정에 대해 그런데 건문 뒤편에서 파이어플라이의 지도자인 마를렌이 부상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검색이니, 그냥 유지하자야. 제가 내게 다음, 내가 스포츠가 있는지 알았고, 내가 그쪽으로 전개를 가져다보는다고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쪽으로 전달을 통해. 어떻게 알았는지 아기고 싶은데요? 그쪽으로 전달이 힐하려고요. 나에게 말해서 알았다고 생각하시네요. 제가 이곳에 대한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조엘과 테스는 일단 마를렌의 제안에 무기를 확인하러 마를렌의 거처를 향하죠 도착한 곳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어린 여자아이가 없죠? 그녀는 제 것 같다 아, 도착! 뭐지? 안 걱정해,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자 하지만 내가 못 와주자 그럼 제가 가고있다 엘이, 우리는 더 못 가고있다 에이, 우리는 그녀는 그녀? 거 GO vähän 이거 아니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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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그렇게 마를렌의 제안을 받아들여 엘리어와 함께 동행하게 된 조엘 어떻게 deal with you and Marlene anyways? I don't know. She's my friend I guess. Your friend? You're friends with the leader of the Fireflies. What are you like 12? She knew my mom and she's been looking after me and I'm 14 not that that has anything to do with anything. So where are your parents? We're anyone's parents. You've been gone a long, long time. I'm not supposed to tell you why you're smuggling me if that's what you're getting at. 밀스 1일 뿐이라며 조일은 엘리와 거리를 두죠 조엘은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깹니다 조엘은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 테스는 물건을 받는데 양이 상당하다고 말하면 들어오고 조엘과 테스는 다른 파이어플라이 런든이 엘리를 데리고 서부로 향할 수 있게 중앙총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로 합니다. 무사히 군인들의 경비를 피해 외곽으로 나가는 그때 군인 둘이 나타나 셋을 제압해버리죠. 군인들이 감염 여부를 검사하던 도중 엘리가 순간 도발 행동을 하는데 테스는 엘리의 검사 결과에 놀라게 되고 조엘 또한 놀라고 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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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lene set us up why the hell are we smuggling an infected girl i'm not infected no was this lying i can explain you better explain fast look at this i don't care how you got infected it's three weeks old no everyone turns within two days so you stop bullshitting it's three weeks i swear why would she set you up i buy any i don't care i don't care just run run go go move 때 군인들의 지프가 나타나 셋은 황급히 도망칩니다 어둠과 비를 이용해 무사히 하소서 속으로 빠져나오는 듯 성공한 셋 all right all right there go look what was the plan let's say that we deliver you to the fireflies what then marlene she said that they have their own little quarantine zone with doctors they're still trying to find a cure yeah we've heard that before huh tess and that whatever happened to me is the key to finding a vaccine oh jesus it's what she said oh i'm sure she did fuck you man i didn't ask for this me neither tess what the hell are we doing here what if it's true i can't what if joel i mean we've come this far let's just finish it do i need to remind you what is out there i get it i get it like 주변의 건물들은 감염체를 소탕하기 위해 폭격을 가해 폐허가 되어 있었죠 now there's the capitol building yeah we need to get around this mess this is the dead end of the building and after now from the cl buyer's body wwe've been able to die no jesus fanboy jesus fan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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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빌딩을 지나던 세 사람은 좁은 통로를 통과하다 기둥이 무너져 갈라지게 되고 조엘은 둘을 찾아 감염체에 계속 구해줍니다 빌딩 위를 건너면서 잠시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는 세 사람 엘리의 모습에서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조엘 끝내 세 사람은 중앙청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셋이 도착했을 때는 파이어플라이 대원들 모두가 이미 사사당한 상태였죠 아마도 러녀는 아마도 러나 지고 뭐지? 알 eggs 잘 마실 것이다 정돈가 필요한지로 흔들리는 엘리의 아마도 러나는 없 cosa? 러나는 아마도 러나는 거Um resource 시원상 Bre bapt서는 천국에 입사列까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chance! 이가 끝났습니다, Tess! 이제 우리가 도전하자. 그냥 가봅시다. 저는... 저는 아무거나 가봅시다. 이것은 마지막 도전입니다. 뭐? 우리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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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참나. 그녀가 입성되어. Joel. 봐봐. 그녀가... 오 그리스. 미안해. 나한테 이리워두어 이게 3 weeks 내가 봤을 때 한 시간에 그리고 이미 더 이상해져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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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저여 너가 이 사람에 가게 이 그녀의 팀이 이 그녀의 팀이 이 그녀의 팀이 لا, 그 사람은 그쪽은 내가 내가 그렇게 네, 너가 너가 이긴 일 당신이 그게 뭔가 내가 나는 그는 그의 스피만에 이를 받았다고 하니! 그렇지. 오 마이.. 저의 시행대로! 그들은 여기다. 아마라. 내가 조금씩을 받았을때, 그런데 나야 더 가게를 갈아 가다. 못 이기게? 네 아니. 내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Clinical. 이거 쉬워요. 테스는 조엘과 엘리를 보내고 시간을 벌어주기로 합니다. 테스의 마지막을 보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조엘은 엘리를 데리고 나아가야만 했죠. 자신들을 따라오는 군인들을 처치해 나가며 지하도로 들어간 조엘과 엘리. 여기서 조엘은 엘리가 포자를 잔뜩 흡입하고도 멀쩡하다는 사실을 목격하죠. 무사히 지하도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조엘과 엘리. 조엘과 엘리. 음... About Tess... I-I don't even know what- Here's how this thing's gonna play out. You don't bring up Tess. Ever. As a matter of fact, we just keep our histories to ourselves. Secondly, don't tell anybody about your condition. They'll think you're crazy and they'll try to kill you. And lastly, you do what I say when I say it. We clear? Sure. Repeat it. What you say goes. Good. Tell there's a town... A few miles north of here, there's a fella there that owes me some favors. Good chance he could get us a car. Okay. Let's get a move on. And there we go. Are you alright? I'm trying to learn how to whistle. You don't know how to whistle. Well, does it sound like I know how to whistle. You know what I said? First of all, what is the D? When are you catching up? You'reWhen! Good job. You did it. You do what you think? You did it. You're a big and basic village. You live in the village of Bil. You don't know where you are. I have to get out of here. What?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빌이 만든 함정이 걸려서 조엘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됩니다 하필 그때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조엘은 매달린 상태에서 싸우다 위기의 순간에 빠진 조엘 그 순간 빌이 나타나 조엘을 구해주죠 조엘과 엘리, 빌은 감염체들을 피해서 빌의 안전가옥으로 도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엘리 조엘 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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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с 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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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 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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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of a bitch! Are you done? Am I done? You come into my house. You set off all my traps. You damn near break my shooting arm. Who the fuck is this punk and what's she doing here? I am none of your god damn business and we're here because you owe Joel some favors and you can start by taking these off. I owe Joel some favors. Is this some kind of joke? I'll cut to the chase. I need a car. Well, it is a joke. Joel needs a car. Well, it don't matter because I don't have a car that works. But there is one in this town. Parts. There are parts in this town. Meaning that you could fix one up. All right. I'm gonna do this. There's some gear I'm gonna need. It's on the other side of town. Now, you help me go gather it and maybe I can put something together that runs. But after this, I owe you nothing. That's fine. A couple days from now, we'll probably be dead anyway. Good. Follow me. Bill의 도움으로 차를 구했지만 배터리가 달아 충전하기 위해 둘은 차를 밀기 시작하죠. 하필 그때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아슬아슬하게 차에 희송이 걸려 조엘과 밀은 차에 탑승합니다. All right. This will do. Stop. Just keep her running, all right? That girl nearly got us killed. You gotta admit. She did hold her own back there. You ain't gonna make it. We square. We square. Then get the fuck out of my town. The President 두월과 엘리는 비를 뒤로 한 채 차를 타고 피치버 아우, 맨! 에이, 뭐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있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계속됩니다. 싫어, Cliffhangers. 어디서 받으셨나요? 아... 빅의 빌리엘. 모든 것들은 그냥 이곳에 앉아있어요. 뭐 더 받으셨나요? 그럼... 여기. 이것이 넓은 것 같다. 그는 사실이 이전의 시간이었다. 그는 여름에도 불가능한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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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진을 찍은거죠 아니, 엘리야, 그는 아이들이 많지 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요? 왜 이리 도와야 되니까? 넌 잘 도와서.. 아, 이 부끄리지니 뭐 이런 게? 아, 왜 자는거 다 잘 어울리나요? 음... ㅎㅎㅎ I'm just f***ing with you. Bye bye, dude! You know what? This isn't that bad. Why don't you try to get this lady? I'm not even tired. Many men in the springtime when blossoms unfold. The pastures were green. The rest in the valley is starting to die. Easy! Leave! Holy s***! Are we gonna help him? Put your seatbelt on, Illy. What about the guy? He ain't even hurt. What? Alone in the sick of my feet. In my sand. Oh lord. Hear me. I can't. Oh my god! Go! We met in the springtime when blossoms unfold. Huh? Ah, okay. I'm okay. Then get out, quick. Come here, you sh**! Let go of me, you chicken sh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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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틀에 나타난 약탈자들 때문에 자슴들의 차는 부숴져 버렸고 조엘과 엘리는 약탈자들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약탈자들을 무찌르고 들어간 창고에서 약탈당하고 죽어있는 시체들, 회수한 옷, 신발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잔인한 광경을 보게 되죠. 엘리는 조엘에게 매복을 어떻게 눈치챘냐고 물어봅니다. What? About the ambush. I've been on both sides. No. So, uh, you kill a lot of innocent people? Uh... I'll take that as a yes. Take it as ever you want. 피츠버그에는 약탈자 몰이들이 점령하여 조엘과 엘리는 조심스레 나아가야만 했죠.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지나가려던 도중 Austin, Apollo, OG DMJ Joel? Joel? I'm alright! Are you okay? 사고로 조엘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약탈자들을 뚫고 가던 중에 기습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조엘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든 엘리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조엘 여기가 더 나의 닭을 중독이 나의 닭 살고 주먹을 수 없는 진도 앞으로 더 나아가자 많은 약탈자 무리들을 발견하고 이리 자는 지옥으로 포기 이 순간, 이리 오고, 이리 오고, 이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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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응 만약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너는 그 길을 가면 안전하자. 너는 그거도 해결하자? 뭐... 나는 그치에 랩을 처음에... 하지만 그치에 랩을... 랩을? 랩을... 그치에 랩을... 그치에 랩을... 이제 랩을 가면 그치에 랩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조엘은 엘리에게 사냥용 소총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조엘은 엘리가 아까 자신을 구해준 일을 간접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죠 약탈자 무리들을 처치하고 조엘은 사냥용 소총 말고 권총을 사용하라며 엘리에게 건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던 중 근용 환비를 탈취해서 개조한 뒤 타고 다니는 약탈자들이 관광객들을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된 조엘과 엘리 그들의 눈을 피해서 간신히 다른 건물로 대피하는데 조엘은 엘리에게 조엘은 엘리에게 조엘은 엘리에게 헨리와 샘을 만나게 된 조엘과 엘리 그들도 약탈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었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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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행하기로 하고 그의 아지트로 향합니다. 헨리는 자신의 동성을 무척이나 아끼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로봇 장난감 하나 허용하지 않는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 형이었죠. 헨리의 아지트로 도착한 네 사람 좋아해 we're gonna join up we're looking for the fireflies too 엘리와 쌤도 파이어플라이를 찾아 참여할 생각이라며 주엘도 사실은 자신들도 파이어플라이를 찾는 중이라 말하며 같이 하기로 합니다. 다리 건무소를 지나 탈출하던 도중 헌비를 타고 기관창을 소화되는 약탈자들이 쫓아오게 되고 사다리가 망가지자 헨리는 잠시 망설이다 엘리와 두 해를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엘리와 조엘도 길을 찾아 도망치던 순간 헌비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죠. 조엘이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헨리가 있었습니다. 조엘이 눈을 떴을 때 눈앞에는 헨리가 있었습니다. 헨리! 헨리! 헤이, 유. 우리 생생. 오케이. 시! 뭐하니, 아? 얘 잘하네. 다 괜찮아. 샘은 그가를 찾았다.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자신을 버리고 간 헨리의 모습에 조엘은 화를 내게 되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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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이 ayuda 326에 도착하니 뺨을 하고 있었다. 내가 ball 파 小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없애! 쟬! 염! 너가 좋은 기회에 도착했고 넝 했었지 않았어. 그러나 … 그 생각엔 부러워 strategic 기간에 남아있어 있어야 돼. 뭐 좀 하려고 하는 게 생각엔 나오면 더 나아. 나를 성공해 뺨으면 나를 성공하자. 저는 제가 남아있는 이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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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삼아 난 뺨을 뺨을 엘리는 방송국에 보급받고 흠이 잔뜩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합니다 넷이 마을 중앙에 들어서자 저격수가 어디선가 넷을 저격합니다 조엘은 혼자 약탈자들을 처리해 나가며 결국 저격수도 찾아내 죽여버립니다 이후 헌비가 나타나 다시 헨리 일행을 공격하지만 조엘은 헌비도 처리해내죠 모두 처리해내고 안심하는 도중 감염자들이 나타나 헨리와 샘을 덮습니다 감염자들을 처리하던 조엘은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들이닥치자 일행과 다시 도망치기로 합니다 감염자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목적지인 방송탑에 도착하고 헨리가 구한 식량으로 잠시 쉬어가게 됩니다 혼자 있는 샘에게 다가간 엘리 하지만 샘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죠 엘리는 샘이 버렸던 로봇 장난감을 챙겼었고 샘에게 건너줍니다 샘은 아까 자신을 덮쳤던 감염자 때문에 상처가 나 있었죠 샘은 específic 샘은 알았네 샘은ار 샘은 있다면 ier 빨리 후 Genesis 어 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Sam? Sam! What the hell? Shit, he's turning! That's my fucking brother! Sam! screw it! Shit! Carly? Carly, are you alright? Oh my god! Sam? Oh no! Sam! Henry? Carly, stay there! Henry? Henry, what have you done? I'm gonna get that gun from you, okay? Sam! Whoa, okay, okay, easy! This is your fault! This is nobody's fault, Henry. It's all your fault! Henry! Henry, no! Oh my god! Yeah! And, here's summer. Tommy를, person, Werentine還是 portrait. When did you fail at your side? Oh, what's that? Hidroelectric power plane. 오랜 여행으로 함께한 두 사람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할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도달한 두 사람, 조엘이 문을 열려고 하자 코미의 일당이 나타나 둘에게 총을 겨눕니다. 우리가 예는 그곳으로 구입되었습니다. 두asse에 도달할 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기대 biri. 근데 너희 아들 하신지? 이 사람은... 내 아학 엄마. 토마일... 정신경우. 안녕히 다니며? 아학. 내가 보니 자기만 봤어요. 창노이 길고... 포미는 수력발전소 독구를 위해 시내에서 나와 있었던 것이죠. 포미는 자신이 작년에 텍사스에 갔을 때 찾았던 무언가를 조엘에게 건넵니다. 사라와 조엘의 사진이었죠. 조엘은 하지만 괜찮다며 거절합니다. 조엘의 사진을 찍는 것이죠. 자, 그럼요. 그녀는 무언가. 무언가 뭐죠? 아, 알겠지. 빨리. 알겠습니다. 그를 그릴 수 있는 거울에 몇 개가 남았는지.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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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밥을 먹었을 때. 왜 그를 여기? 부산을 낳으려는 것 같고. 그것을 겨드려는 제2랑이, 너의 일을 낳을 수 있다면 너도 그 끝이 나를 낳는 것 같고. 전화가 있는 건가? 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물어보여요 그냥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생각해 본 게 할 수 있는지? 이거 내게는 뭐예요 이게 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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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족이 지금 너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아야? 제자들아! 마리아도 좀 받을 수 있는 친구가? 근데 내 가족이 너무 좋아 저는 이것을 필요한지 너 좀 더 기회? 당연히. 하지만 내가 이 여자는 그 여자는 없을때. 그처럼 내가 해낼 수 있는지? 해낼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셨지 않나? 해결하셨지? 그 말씀하셨지? 내가 아무것도 없었고, 그 년이 없는 것들. 내가 이끌었지! 내가 내가 다 못하셨지? 내가 너의 혐의 자체로 인간을 가져와서 갑자기 쳐들어온 강도들을 처치하는 조엘과 토미 엘리를 대하는 조엘의 모습이 마치 친딸 사라를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본 토미는 결국 엘리를 대신 데려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앞에서 주의 bed체인 чувeffective 계속 욕심이 멘탈 어느 정도 숨을fall곤크림 제발 오늘도 작업하셨습니다 언제요? 어떨지 그걸로 말 нx here we go. you. if anything, anything at all happens to him, it's on you. she's thankful, ya know. yeah, I know. I'll take that girl of yours to the Fireflies.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it's best this way. 하지만 눈치 빠른 엘리는 말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꼬미와 조엘은 말을 타고 엘리를 쫓습니다 엘리가 숨어있는 오두막에 도착한 조엘과 토미 엘리지 않냐고 Sam, I can't get infected. I can take care of myself. How many close calls have we had? Well, we seem to be doing all right so far. And now you'll be doing even better with Tommy! I'm not her, you know. What? Maria told me about Sarah. Ellie! You are treading on some mighty thin eyes here. I'm sorry about your daughter, Joel. But I have lost people, too. You have no idea what loss is. Everyone I have cared for has either died or left me. Everyone... Fucking except for you! So don't tell me that I would be safer with someone else, because the truth is I would just be more scared. You're right. You're not my daughter. And I sure as hell ain't your dad. And we are going our separate ways. Get it together. We're not alone. 갑작선에 나타난 약살짜들을 제거하고 말에 올라타는 새 사람. You want hand up? I got it. I got it. Oh my god! You got it! Yeah. You're down. Oh really? Where's my sister? 여기가. 친구들 오늘 영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이 라이버로? 다행히 공부에서 온 유니버스의 콜라이돈. 큰 큰 차. 엘리, 꺼내소. 다시 오면, 저는 이 친구가 다행히 있다면? 그 일은 엘리를 자신이 데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여자들에게 도움봅시다 이 여자들에게 꼭 좀 보이라 여기 있는 곳은 이곳, 알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부 콜로라도 대학으로 도착한 조엘과 엘리 조엘은 점점 더 엘리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캠퍼스 안쪽으로 갈수록 인기척이 전혀 없어 의아해하는 두 사람 더욱 과학관으로 들어온 둘은 건물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엘은 급하게 짐을 싸떠던 모양이라며 추측하죠 건물 안에서 시체를 발견한 조엘 욕하는 걸 가려운 아플레인 조엘은 다시 약탈자들을 쓰러뜨리며 나아가다 한명이 조엘을 습격합니다 엘리의 구축으로 겨우 건물 밖으로 나아가는 조엘 마레타 건물을 벗어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말해서 떨어뜨려 버리는 조엘 그리고 찾아온 겨울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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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며 자세히 자신이 사냥한 사슴을 발견한 앨리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게 낸 그녀 여전히 마이재유가 무슨 장난치지? 우리의 독자에 대한 우리의 독자에 대한 우리의 독자에 대한 저에 대한 나의 독자에 대한 내걸 내게 제거에 대한 그가 내게 그가 내게 그가 내게 누구가 다른가 너의 그가 너의 독자에 대한 저의 눈에 그니까 두 가지 2블리스플리스플리스프는 게 아니라 시르지. 빠르게. 들어가고. 저의 전형은. 당연히. 추위를 피해 숨어있던 곳으로 클리커가 들어오고 베이비스 숨겨둔 총을 꺼내 클리커를 중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마른 감염체들이 공격해오기 시작하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죽음을 죽음 그리고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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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어린이 이렇게 blends 학교 이기 전국 이는 아들 제임스, 카스테이크 안전해, David. 안전해, 안전해. 카스테이크 카스테이크 이제 그녀의 치료 그녀는 안전해 그녀는 안전해. 네, 그건 안전해 안전해 엘리는 말을 타고 급히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엘리는 차고로 들어가고 지하실에 놓여진 조엘에게 다가가죠. 엘리는 차고 엘리는 차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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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의 뒤를 따라온 데이빗 무리 위의 습격 말을 잃은 엘리는 천천히 데이빗 무리를 제압하며 나아가지만 정신을 차린 엘리의 앞에 보이는 건 데이빗과 함께 있었던 제임스 그는 엘리를 가둬놓은 채 엘리의 눈앞에서 인육을 썰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데이빗이 가져온 음식이 사람 고기로 만든 게 아니냐 물어보죠 데이빗은 엘리를 자신의 무리에 들어오라고 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oh oh you stupid little girl 이제 말해. 엘리. 뭐? 말해. 엘리는 그 엘리는 그 작은 여성 그 부끄러워지게 해. 어떻게 말해? 흥? 작은 파이팅. 네, 조엘이 정신을 차리고 조엘은 배낭을 메고 엘리를 찾아 나섭니다. 나아가둔 도중 적들 두 명에게 잡히지만 그들을 제압하고 고문하기 시작하는 조엘. 구 mulut 부 altri. 나는 elbows가 있는 곳이 rapid 좋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곳이 좋은 곳이 잠을 확인해 주 ascitudes. drilling 한 이기는 уг었 lanes. 그걸 informsları 다시 주는 감... 너 너, 형! 내가 너 뭐 인기 때릴까, 난 안 들리는 거 같다. 나 잘해. 나 믿ahan. 네, 너 같은 왜? 그만해! LET'S GO! STOP! 저기로 한번 가르카여! 신작해! 신작해! 진정한 적군? 그리고 당신. 그곳에, 박수하러 가고 있어. 따라와! 누군가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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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변했지? 엘린은 붙잡혀 도살당할 뻔한 찰나 도망에 성공하지만 마을은 데이빗 무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심한 눈물화 덕분에 엘린은 들키지 않고 이동해서 어느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지만 엘린은 작은 체구를 이용해 몰래 데이빗의 뒤로가 공격을 계속합니다. 한편 지도의 정보를 따라 엘리를 찾던 조엘도 불타는 식당을 발견합니다. 엘린은 주인 친하게 주인공 수준 잠시만요. 내 스타일은? 네가 믿고 싶다. 너로 알았지. 넌 알았지? 어? 뭐, 내가 말할게. 너가 뭐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말할지? 아니! 아니!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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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look. It's me. He tried to... Oh, baby, girl. It's okay. It's okay. No. It's okay. It's okay. I can see the fog. It's okay. I have no idea. It's okay. It's okay. It has been so long. I can't wait for the fog. I can't wait for the fog. It's okay. It's okay. It's okay. 엘리! 들으세요? 아니요. 뭐죠? 봐봐. hospital. 이곳은 어디서 출발합니다. 자, 놀자. 들으시나요? 저는 이 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앉아있고 제 6-3. 기타를 가르쳐주겠다는 조엘의 말에도 엘리는 영 대답이 없었죠 오늘따라 평소에는 척척 맞던 둘의 팀워크도 잘 맞지 않고 시무룩해 보이는 엘리 갑자기 무언가를 보고 놀라 달려가버리는 엘리 조엘도 놀라 따라가보니 그곳에는 기린이 있었습니다 환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느끼며 조엘은 기린에게 다가갑니다 폐하가 된 도시를 지나가는 기린떼들을 보며 잠시 마음의 휴식을 갖는 엘리와 조엘 다가갑니다 마우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마우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지만... 하여간다. 바이러스는... 하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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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at, right? What's the other option? Go back to Tommy's. They're done with this whole damn thing. After all we've been through. Everything that I've done. I can't be for nothing. 뭔가를 결심한 듯 엘리는 여정을 계속하자고 하고 여행 후를 약속하며 조엘을 달래주는 엘리 조엘은 분류소에서 자신의 과거도 엘리에게 다시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알 것 같고, 저기요 나아가던 도중 엘리가 뭔가를 주겠다며 조엘을 멈춰 세우고 사라의 사진을 받아든 조엘은 자신의 감정을 인해 받아들입니다 병원으로 다가가기 위해 지하도를 통과하던 도중 조엘이 서있던 버스가 떨어지고 оч자 몸을 감싸고 파이팅! 다가가 흥미네 응! 정신을 차린 조엘 앞에는 마를렌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되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들으시나, 당신은 어디가가 있는지... 끊지않아. 제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녀가 태어났다. 나는 그 어머니를 향해 그녀가. 그럼 왜 이것이 일을 할까요? 왜냐면 이거 안 나. 아니면 그녀. 여기가 없지 않나. 네, 당신이 그 말은 말이야. 여기가 어디서. 아무것도 안 하자, 쳐다보는 거. 조엘은 자신의 배낭을 발견하고 파이어플라이 대원을 제압합니다. 조엘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이미 조엘에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어있었죠. 조엘은 파이어플라이 대원들을 처치하며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겨우 수술실로 도달한 조엘. 조엘은 지구. 도쿄? 뭐하는지? 내가... 아니!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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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뺐지마! 뺐지마. 이따에다. 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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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너 못 멋진que. 너는 if몬 여기다 그럼 나의 사이니? 얼마나 오래 걷는 게 낫 ног의 글들이다? 다시는 그로 내가 태어난다 아예. 너는 정보를 정답하니. 엄마가 원하는 것만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 알아봐. 알았다. You can still do the right thing here. She won't feel anything. What the hell am I wearing? Just take it easy. Drugs are still wearing off. What happened? We found the Fireflies. Turns out there's a whole lot more like you, really. People that are immune. There's dozens, actually. Ain't done a damn bit of good, neither. They've actually... They've stopped looking for a cure. I'm taking us home. I'm sorry. Wait. Let me go. Please. You just come after her. LL. LL. 함께 토미가 있는 잭슨시티로 도달하는 조엘 오 그쪽에서 이곳에 여기 내가 내 손 아 알간만 알간만 헬 이제 보고싶습니다 덕분에 저에도нить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붕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 어서.. 그냥 기다려주십시오. We can be all poetic and just lose our minds together. im still waiting for my turn. Ellie. her name was Riley and she was the first to die. and then it was Tess. and then Sam. none of that is on you. You don't understand. 그리고... 나는... 오래 걸리는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아무거나... 너 계속 찾으러 가고 싶다.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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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게임이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는 2013년에 너티독에서 발매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나오자마자 각종 사항을 쓸어다 맞고 흥행에도 성공하였으며 아직도 높은 평가를 맞는 게임입니다. 영화를 방불케하는 스토리와 연출 그리고 연기자분들의 여련이 돋보이는 멋진 게임이에요. 최근 후속작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7년만에 발매되었기에 스토리 요약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가족을 찾는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